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뒤쳐져 있다는 느낌 혹은 그럴 때 느끼는 불쾌한 감정 1학년 10반 가사 수행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1조 준비한 요리는? 한치즈 샌드위치입니다 2조? 겹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3조는? 와인 삼겹살입니다 4조 준비한 요리는? 하지만 나의 장점을 나보다 더 잘 알아주는 친구가 있다면 열등감도 때론 힘이 된다는 것을 네 짜장면입니다 이럴 줄 알았어 내 꿈 굵군 이 꿈 가느다네 내가 널 더 좋아한다는 증거거든 뭐? 야, 친구끼리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고가 어딨냐? 공윤 학생 변관으로 왜 지시윤 학생이 해요? 역시 공윤 좋아하나. 니네들이 사기냐? 알지도 못하면서 그딴 말 하지마. 그 야채 취소하고 오면 안 돼? 공정심으로 사랑을 시작하는 건 위험해.